할까요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 방문했는지 안했는지 뭐 이게 뭘로 되어있어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김은위원님도 오랜만에 참석하신다고 되어있는데 닉네임이 뭔지 모르겠네요 오셨나요 나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14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월드크리스트 300 평가위원으로 제가 한 일주일 다니는 바람에 부득이 오늘로 미뤘는데 사실 오늘도 제가 바빠가지고 이달만큼은 좀 빠졌으면 했는데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주 월드크리스트 300도 어떤 미래의 우리 기술금융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좀 자세히는 시간상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기술분야 분야에 대해서 뭐 다른 분야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안되니까 기술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것을 유념해 봐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신용 기술금융 제가 쭉 지금까지 기술신용평가 기술신용금융 또 기술신용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내용 기술금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강의를 했고 또 그 외에 뭐 신용평가 제도라든지 기술창업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자금에 관해서도 온랜딩 자금도 있었고 약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진즉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고 또 앞으로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또 앞두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떻게 이 분야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올해에는 상반기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바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평가갔던 월드클리스트 300도 지금까지 230개 기업 월드클리스트 300이니까 300개 기업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작년까지 230개 기업 했거든요 70개 남았는데 목표는 올해 70개를 다 뽑는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해 많이 뽑는 거죠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전에 올해는 두 번 합니다 월드클리스트 평가를 두 번 하는데 이번에 반 35개 기업 뽑고 아마 정권이 바뀔 때쯤 아마 바뀔 때쯤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공고를 내고 아마 상반기 무렵에 공고를 내고 하반기에 할지 아직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술금융이 올해 어떻게 내년에 많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변화를 가질 건가 정부에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에 대한 것을 먼저 격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기술금융이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됐는데 이게 기술금융이 제대로 안착될 때까지 은행권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술금융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모든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라고 하면 정부 정책 자금 중에 온랜딩 자금이 있거든요 온랜딩 자금을 여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을 주겠다 많이 주고 덜 주고 하겠다 또 페널티는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거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금액을 유로를 차등하겠다는 거예요 유로를 각 은행별로 차등하겠다라는 거니까 또 이거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 하는 거고요 또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 하는 얘기는 기술력 우수기업을 집중 발굴 하자 이런 뜻이고 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거 뭐 목소리 크게 자꾸 내라고 그러는데 이거 나는 목소리 크게 내고 있는데 그러네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력이 좋은데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기술금융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몰라서 못 받거나 또 이런 기업을 집중 발굴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기술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 있으면 기술이 있으면 담보에 무관하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를 많이 권장은 하지만 금융권에서 상당히 멈칫멈칫하죠 이유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기술력이라는 게 지금은 기술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경쟁사라든가 어떤 패턴이 지나면 그게 이제 사양대에서 유명부실하기 때문에 신용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또 부실될 확률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잘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정부 치지는 기술력이 있으면 기술금융이라는 게 기술만 가지면 신용으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확대하겠다 이런 치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치지에 맞는 거는 다 평가로서 하는 거고 그 평가를 잘 막기 위해서 각 은행들은 거기에 맞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의 기본 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아 은행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구나 추진하는구나 실제 이런 걸 하는 거가 다 여기에 연유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 지표를 보면 과거에는 2015년 2015년까지만 해도 이 평가 지표 100점 만점에 기술금융에 대한 거는 40% 40점밖에 안 됐어요 40점밖에 안 됐고 또 뭐 제목이 뭐냐면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해가지고 45점 그 다음에 뭐 따뜻한 금융 해가지고 15점 이래가지고 100점 만점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45점 여기기가 뭐냐면 뭐 관행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투영자 복합금융 지원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 창출을 해야 되겠다 뭐 말은 거창하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어 뭐 가계부채 뭐 구조 개선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뭐 관계형 여신도 있고 또 뭐 창업 재기기업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투자금융에 뭐 전담 조직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핀테크 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은행의 총 이익 중에서 비자 비자 이익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자 비중이 이 높아야 좋다고 했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요 비자 수익 뭐 수수료 받는 거 이런 거 다 굉장히 타부시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다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또 그런 걸 또 비중을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은행이 정권이 바뀌음에 따라서 자꾸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2015년은 이렇게 따뜻한 금융도 있죠 따뜻한 금융 뭐 서민금융 지원하는 거 또 뭐 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런 것들도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과연 기술금융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뭐 뭐 한 단계 건너면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기술금융에 대한 거를 이제 TCH라 해가지고 이제 기술금융 확산하는 쪽으로만 평가 지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관행 혁신이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지 신성장 농력 창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 또 정부에서 기술금융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싶어서 기술금융 쪽에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가 올해 좀 바뀐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바뀐 내용들을 보면 기술금융 기술금융 지원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많이 했느냐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얼마만큼 신용으로 지원을 했느냐 그 다음에 기술 기반 투자 확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했느냐 그 다음에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얼마만큼 인력을 키워냈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에 뭐 이제 평가지표가 추가된 게 좀 추가된 거 하고 기존에 있는 올해 평가지표하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융위에서 이제 우리 은행에서 은행권에서 표현하기는 TCH 이렇게 얘기해요 TCH TCH 이렇게 얘기하는데 TCH라는 게 뭐냐면 T라는 게 테크놀로지 파이낸싱 해가지고 기술금융 규모에요 기술금융 규모 그러니까 기술금융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라는 게 이제 T고 그 다음에 E는 기술사업화에요 엔터프리너노십 그리고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이 이제 E고 그 다음에 C가 크레딧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신용을 얼마만큼 해줬느냐 그 다음에 이제 H 휴먼 리소스 해가지고 지원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크게는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아까 여기 처음에 얘기했던 T T 규모 이 규모 부분에서 아 중소기업 대출 중에서 기술신용대출 실적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평가를 해요 작년에는 신용대출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얼마냐 그동안에 누적된 거를 평가를 했는데 올해 이거 이거 누적된 거를 폐지시켰어요 올해 이건 누적된 거를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 2014년부터 많이 한 은행들이 유리했거든요 특히 이제 기업은행이나 이런 데는 저희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했는데 이제 그 누적지표가 폐지되다 보니까 이제 좀 평가해서 기업은행 기업은행이라든지 앞서서 열심히 한 데는 좀 이 지표가 좀 불리한 지표로 작용했죠 그러니까 과거 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열심히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이런 취지다 보니까 조금 유불리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떠나서 정부 정책 방향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신용 대출하는 차주수라고 하는데요 차주수라고 그러면 차주 그러면 뭔지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차주수라고 그러면 기업수입니다 기술금융을 대출해주는 기업수 기업이 몇 개나 되느냐 몇 개를 지원을 했느냐 이거가 이제 평가 지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표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조금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냥 기업수 그냥 다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평잔이 6개월 평잔이 6개월 평가기간 동안 6개월 평잔이 천만원 넘어야 돼 천만원 평잔이 천만원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만 늘리기 위해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술금융을 신용으로 해주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3년 이하라든지 신규 거래기업 이런 기업들은 아직 모르기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많이 해줄 수가 없죠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되 3년이 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냥 숫자만 늘리기로 하는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기표 중에 신용대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신용 대출 중에서도 담보로 하는 것이 있고 신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기술신용 대출 전체 중에 신용으로 순수하게 신용으로 해준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 비중에 대한 것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기술신용 대출 중에서 신용대출로 하는 잔액이 얼마냐 신용대출 순수한 기술금융 중에서 신용대출 잔액이 얼마냐 이것도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게 이번에 크게 바뀐게 기술신용 대출 차주 중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 중에서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기술력 우수기업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작년보다 100점 만점에 10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기술력 우수기업 비중을 높였다 그러면 기술력 우수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비중을 높였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안 되지 기술력 우수기업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기술력 우수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tcb 기술등급이 t4 이상기업이에요 기술등급 tcb 평가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cb 평가는 기술등급이 있고 신용등급이 있고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있다고 했죠 여기는 기술등급 순수와 기술력만 평가를 하는 기술등급이 t4 이상기업 t4 이상기업이면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t1에서부터 4까지니까 괜찮은 기업인데 아주 좋은 기업은 t1,2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고 t4까지는 좀 우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4 이상인 기업 이런 기업들이 기술 우수기업입니다 기술력 우수기업은 기술 우수기업 저신용 우수기술기업 기술력 기반 고성장기업 유망기술업종기업 이런 기업들을 총괄해서 기술력 우수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100점 만점에 20점이나 차지한다 작년에 그 비중이 10점이었던게 20점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기술 우수기업의 기술 금융 총 대출을 해준 것 중에 기술 우수기업의 비중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걸 평가를 해요 그게 5점이에요 100점 만점 5점 20점 중에 5점 차지하는 거 5점 차지하는 거 그 다음에 저신용우수기술기업 그 다음에 저신용우수기술기업 그니까 은행마다 이거는 좀 신용등급이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것들이 있어요 아마 기업은행의 기준을 두고 아마 은행별로 약간 신용등급의 차이가 차이가 조금씩 있을 텐데 저희 기업은행 신용등급으로 하면 트리플 B 플러스 트리플 B 플러스 이하 그러니까 트리플 B 플러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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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12 기술등급이 T4 이상 기업 이런 기업에 이런 기업 이런 기업의 대출 비중이 얼마냐 기술신용등급 전체 중에서 얼마냐 이게 또 5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기업은행이 트리플 B 플러스 까지 플러스 정도면 저신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좀 괜찮은 기업이죠 트리플 B 플러스 부터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뭐 트리플 B B B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저신용은 아닌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이게 아마 거의 기업들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줬을 거예요 이게 A라는 은행은 트리플 플러스가 저신용 한 개 또 B라는 은행은 트리플 B가 저신용 한 개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등급을 주어주고 T4 이상인 기업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 등급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기술력은 좋은 기업 그러니까 위에 거 하고 T4가 이상인 기업이면서 신용 등급이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위에서도 점수 맞고 밑에도 점수도 맞고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체킹하실 때 기업을 보실 때 T12 기술등급이 T4이고 신용 등급이 그렇게 낮지 않으면 은행에서 지원해주면 은행에서도 서로 이런 기업들 정도는 지원해주려고 하겠구나 기술력도 좋고 신용 등급이 썩 나쁘지는 않고 썩 나쁜 기업은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썩 나쁘지는 않고 괜찮은 기업 트리플 B 트리플 B 트리플 B 플러스 정도 되는 기업은 해주려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 기술력 기반 고성장 기업입니다 기술력 기반 이게 표현을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금융위에서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금융위에서 이렇게 정한 건데 이거는 어느 은행이나 공용적으로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벤처 인증이나 유노비즈 인증 이런 걸 받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 기반이죠 그리고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기업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엔드조항 엔드조항 그러니까 고성장이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3년간 20% 이상 그 다음에 벤처 인증이나 유노비즈 인증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다니시는 벤처 인증이나 유노비즈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매출액 증가율이 굉장히 좋다 이런 기업들은 기술력 우수 기업으로 보고 기술금융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5점이에요 100점 만점 5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이 이 4군데 유망기술 업종 기업은 이거는 금융위에서 대상 기업을 별도로 내려준다고 했어요 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양이 되게 많을 겁니다 대개 보면 아마 유망기술 업종 아마 유망기술 업종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한번 쳐보면 그런 업종들이 다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권장하고 있고 또 따라서 그런 평가를 받는 은행들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정도 유망기술 업종도 5점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다 이 비중이 어떤 기술금융 중에 이거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굉장히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다 이 부분은 얘기를 했는데요 기술금융 위주로 은행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출을 볼 때 기술금융이 되는지부터 봐라 기술금융이 되는지부터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금융 되는지부터 봐라 하는 얘기는 제가 전에 쭉 강의를 했죠 기술금융 받으려면 처음에 상담을 하면 기술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봐라 그때 제가 이제 기술평가 사전 진단 서비스 해야 된다고 그랬죠 tcp 평가 대상 여부가 되는지 봐라 또 그보다 더 이제 쉽게 그 기술금융 대상 판정표도 제가 전에 강의할 때 다 얘기를 했죠 체크할 게 큰 게 이제 업종이죠 업종 뭐 표준산업 분류 표준산업 분류 cjm 이런 것들 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는지 뭐 아니면 연구개발 뭐 이런 시설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거가 찾게 되면 은행에서 어 어 그럼 tcp 평가부터 해보시죠 라고 할 거에요 평가를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은행 자체에서 기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은행마다 좀 이렇게 좀 속도가 빠르고 더디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어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은행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2018년 2019년 정도 되면 이제 은행에서 이런 기술 신용평가를 할 거에요 이렇게 tcp 평가 거기다 의뢰하지 않고 뭐 하는 시대가 돌아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 은행에서 다 할텐데 지금은 이제 tcp 전문기관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는게 이제 주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 은행 자체적으로 tcp 평가를 확대를 해서 더 빨리 빠른 속도로 비용도 절감이 되죠 어 하게 되면 어 정식 평가를 하면 100만원 줘야 되고 약식으로 해도 한 50만원 줘야 되니까 기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은행 손실도 크죠 보다 보니까 음 이제 자체 해야 되고 또 역량도 직원들 역량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기술 우수기업 집중 유치 하라는 얘기는 초기 기술이 초기 라는 게 뭐냐 하면 어 아까 그 초기 는 7년이 업력 7년 이내 초기 기술은 용어도 이게 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초기 기술이란 업력 7년 이내입니다 업력 7년 이내고 매출액 100억 이하 이런 기업을 초기 기술 우수기업 이렇게 초기 기업 초기 기업이라고 해요 초기 기업 초기 기업이라고 하고 7년 이내 매출액 100억 이내 예 거기 초기 기술 우수기업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업력이 7년 이내면서 매출액 100억 이하이면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이런 기업들을 은행들이 이제 적극 유치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이런 기업들의 기술금융을 해주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 t4 까지 하다 보면 아마 실적이 안 나올지 모르니까 t6 까지도 음 할 것이다 하려고 합니다 c6도 해줍니다 c6도 어 해주는 거고 어 대출 처음 받으러 온 기업들은 무조건 아 기술금융 되는지부터 점검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또 은행들이 다 하고 있구요 제가 여기 중간에 올드클레스 300 을 중간에 넣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나면 할 거고요 어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금융 요거는 그냥 요거 하나만 이번에 넣어봤는데요 예 기술금융은 에 저희 은행에서는 일곱 개 상품이 가 있어요 일곱 개 상품이 있는데 넣었다 없어졌다 넣었다 하는데 이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로 이제 기본화 신부하고 조인해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그 그 특허 특허 부분에 대해서 특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 하고 조인해 가지고 이렇게 예 예 좀 그 평가에서 대출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창업 초기에는 기술 평가 기반에서 무보증 신용 대출 된다 그러니까 이건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업들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 거고 기술형 창업 자금 기업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처리 자금을 갖고 와 가지고 해 주는 거고 아이피 보유 기업 보증부 대출은 이런 건 이제 기본화 신부하고 연결해 연결해 가지고 특허라든지 이런 보유 기업에 대해서 보증부로 대출을 끌어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 나이비기 창조 기업 대출은 저희 은행에서 이제 평가 별도 기준에 해 가지고 또 이제 그런 창업 기업들 얼마 안 되는 창업 기업들 내지는 좀 이게 창업 기업을 지나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요 기술 강소는 기술 강소 기업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면 그걸 더 키우기 위해서 육수 자금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장 단계 보면 창업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자금이 없거나 기술력은 있어도 자금이 없거나 또 그런 기업에 신용을 해 주거나 아니면 한국은행 처리의 자금을 갖다 지원해 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성숙 단계 가면 기술력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증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 강소 기업은 기술력이 인정받은 선정을 합니다 기술 강소 기업 또 수출 강소 기업이 선정을 하거든요 기준이 되면 저희 기업은행은 기업은행은 기업을 지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금액도 크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월드컬 300도 기술 강소 기업이면 선정이 선정이 되면 이것도 가점 요인의 작용입니다 이게 은행별로 은행마다 그 좀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기업은행은 기술광소기업 수출광소기업 이제 은행마다 이제 자기 브랜드를 붙여 사는데요 이따 그래서 얘기할 때 어떤 것들이 가점이 되고 그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도여학기 간 다음에 중견기업이 되면 물론 이제 성숙 단계에서도 온렌딩 자금도 되는 거고 온렌딩 자금은 꼭 거기까지 안가도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건데 중견기업들한테는 온렌딩 자금도 혜택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 단계에 다 1 플러스 1 협약대출이 있어요 특허 가지고 일부는 보증서 끊어주고 일부는 은행에서 보고를 특허 가치평가를 한 거의 일부를 이제 담보로 지원해 주는 거고 이런 제도거든요 직접 투자 부분은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쭉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TC평가 절차는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계속 쭉 놓자 얘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뭐 다시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금융대상여보 판정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은행에 가면 있고요 또 TC평가기관에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거기 기관에 가야만이 지네들이 뭐 물어보고 된다 안 된다 여부를 판정해 줄 겁니다 은행도 이게 보유 안에서는 볼 수 있는데 밖에 출력이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평가 의뢰는 뭐 은행에다 가면 은행에서 그 평가기관에 신청을 한다는 건 아쉽고 이제 상품 선정 하는 거고 그래갖고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게 기술금융특별프로그램이라는 게 아까 이제 저희 은행에서 7개 정도 상품 기술금융상품 중에 이게 매년 매년 조금씩 그 내용을 좀 바꿔 가지고 나오는 건데 올해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3월달에 시행됐으니까 지금 3월이죠 3월에 시행됐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일부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뀐 화면의 내용이 바뀐 내용이죠 바뀐 내용인데 대상은 저희 은행의 신용등급이 WB 플러스 이상이고 TC평가 T4 이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금융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원래 이제 저신용 저신용자고 트리플 B 플러스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리플 B 플러스 WB면 이제 좀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WB 플러스도 뭐 신용등급이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거 이제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투표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신용등급 BB 플러스 이상이고 TC평가 T4 이상 아까 T4 이상 T4 이상이 돼야 여러 가지 은행에서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정책상 네 대출은 모든 중소 중소기업 대출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 구매자금이라든지 무효금 대출은 되는데 그 외에 이제 결제성 자금 결제성 자금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단기간에 이제 뭐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대금 결제 들어오면 꺼지고 이런 자금이라든지 80% 이상 보증부 신용 보증서 대출은 이 프로그램에 이 기술금융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결제성 자금이라든지 뭐 이거 이제 됐다 꺼졌다 이런 거라든지 또 80% 이상 신용 보증부 라고 그러면 이 신용이 20% 밖에 없잖아요 결제성 자금은 금방 어 대출 자금이 있다가 또 뭐 꺼져 버리고 뭐 이러니까 이게 가늠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이 프로그램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 프로그램 혜택들이 있는데 여기서 적용하는 이 프로그램에 일정 금액이 소진되버리면 어 또 뭐 못하잖아요 끝나고 봤는데 나중에 또 이게 상환되버리고 뭐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대출 적용은 신규 대출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 증액 대환 재확정 기간 연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신규 대출 기준으로 하겠다 어 뭐 증액 대환 재확정 기간 연장 이 구분 할 줄 아시죠 나중에 이제 모르신 분은 어 뭐 듣고 계신 분은 옆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 아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에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이거 등급에 따라서 이제 등급에 따라서 어 금리를 적용돼요 그러니까 tcb 기술 등급에 따라서 이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t1에서 t3까지는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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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내에 1% 포인트가 정확하죠 정확한 표현은 1% 포인트 이내에서 금리를 내려줘요 t1 t2 t3 까지는 1% 포인트 이내에서 금리를 내려줘요 t4는 0.5% 포인트 이내에서 내려줘요 이내라고 하는 것은 최대 1% 0.5% 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음 t5 t5 오 여기는 이제 그 대상은 어 대상은 안 되니까 대상은 안 되는데 그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초기 기업은 어 t5도 뭐 대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기 기업은 그러니까 초기 기업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한 지 7년 이내 매출액 100억 이내 이면서 창업한 지 7년 이내 이면서 매출액 100억 이내 이 기업은 t12 평가가 t5인 경우도 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여기도 어 어 이 초기 기업이 t12 평가가 t5가 나오면 t5가 나오면 우대 금리 금리를 0.5% 포인트 이내로 깎아주겠다 내려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또 이제 여러가지 이 프로그램에 에 여러가지 그 혜택들이 좀 있어요 어 여러분도 이게 참 항상 제가 이런 걸 설명하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융을 제대로 알려면 여러가지 많은 걸 알아야 되요 뭘 알아야 되냐면 뭐 소유자금 부분이 있군요 소유운전자금 내는게 뭐 어떻게 내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 그 대상도 안 되는 기업과 대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소유운전자금 산정을 해요 이 기업이 아 매출을 얼마를 올리는데 작년 매출이 얼마고 금년 매출이 재작년 매출이 얼마 해서 금년 매출은 어느 정도 갈 것이다 그래서 소유운전자금은 얼마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회전 소유운전자금을 뽑아서 그걸 이제 개상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대출은 이 특볼 프로그램은 소유운전자금 산정하는 방식을 최대한 완화하겠다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소유운전자금이 안 나와도 많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유운전자금 예를 들면 소유자금 산정을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야 돼 이미 이 소유운전자금을 초과한 기업들은 못해줘요 원칙적으로 못해줘요 원칙적으로 못해준다는 얘기는 다시 정결권자를 초과하는 자에 가서 승인을 받으면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해줄 수도 있다 해줄 수도 있다 전 과거 매출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감안해서 추적 매출액을 산정을 하는데 그 추적 매출액 2분의 1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많이 해주는 거죠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대개 예를 들면 소유자금이 연간 추적 매출액의 4분의 1 91이면 4,536 보통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더 뭐 6분의 1 8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2분의 1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드문 거고요 뭐 3분의 1 다 틀려 이거예요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해주겠다 하는 거니까 뭐 많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술금용 시설자금 인 경우는 시술금용도 대개 이제 지금 여기서 쭉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운전자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시설자금도 뭐 기술금용 시설자금도 나가죠 시설자금도 뭐 어 공장을 진 나든지 뭐 시설물을 둔다든지 할 때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신용등급이 트리플 b 100% 이상인 기업은 소요 시설자금의 100%까지 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 100%까지 다 해 줄 수도 있어요 대개는 그 시설소유운전자금은 계약금은 본인이 냈고 또 대개 퍼센테이지가 그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좀 다르는데요 여기 많이 100% 해주는 경우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해 주겠다 하는 얘기고 어 tcb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뭐 기술평가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 또 이제 이 프로그램은 어 대개 이런 대출 신용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걸 잘못 취급하면 직원들이 구실이 나면 직원들이 많이 닫혀요 닫히는데 이게 이제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고의 지급상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이 뭐 면책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도 아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정부에서 아마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제가 빠진게 음 음 아까 어 금리를 우대금리 음 금리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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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다 우대금리 해 주는게 아니고요 어 그 그 그 정부에서 지원해 준 저리 자금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건 추가로 또 할인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은행 표현으로는 재정기금 자금 대출 외화 대출 이런거는 추가로 우대금리는 안 해줍니다 그 자체가 정부에서 이미 우대금리 혜택을 받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걸 그 자금을 추가로 또 어 해줄 순 없는 거고요 또 해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그런 자금을 은행한테 어 넘겨줄 때는 이 자금을 얼마에 니네들한테 어 어 넘겨준다 은행 은행이 그걸 차입을 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1%를 깎아주면 은행은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니까 어 해줄 수가 없죠 그런 취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아까 제가 음 음 음 음 음 아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으면 한번 올려줘보세요 없으면 음 음 음 이번에 음 음 음 이번에 음 아 음 음 음 이렇게 해서 관련 사항을 좀 말씀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음 기업을 케어를 하시면 음 이제 성장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에 대한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어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 붙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한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또 뭐 코스피 상장한 기업 또 이런 기업들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조 원대로 넘어 넘어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1조 원대로 넘어가면 이제 뭐 대기업 구내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거 월드 클래스 300 은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가 부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번에 올해 이제 이런 월드 클래스 300이 종료가 되어도 또 위와 유사한 것들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 만들겁니다 아니면 이거를 용어를 바꿔서 이제 또 연장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월드 클래스 300 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좀 이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 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이대로 이어서 하자니 좀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용어를 월드 클래스 300 으로 하면서 글로벌 전문 육성 프로그램 하고 짬뽕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어 용어를 좀 뭐 이 용어 하고 글로벌 전문 육성 뭐 해 가지고 어 하면서 좀 은 어 수출 쪽에 약간 편향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평가 지표가 약간은 바뀐 듯 한데 어 그래서 이제 요건을 두 가지 수출적 요건 이냐 아니면 어 기존에 있는 월드 클래스 어 재무제표 상의 재무제표나 매출액 기준상의 요건이냐를 놓고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기존에 이제 월드 클래스 300 기준 올해 평가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매출액이 400억 이상이상이야돼 그리고 1조원은 안 돼야 돼 1조원 미만이야 매출이 400 이상 1조원 미만 이번엔 이제 좀 그 내용적으로 좀 바꾼게 에 모든 업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뭐 컴퓨터 처리 프로그램 시스템 뭐 융합관리업 디자인업 이런데는 볼륨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데는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면 되요 100억 100억 이상 1조원 미만 이런데는 난 얘기고 그럼 이런 기업들이 아마 수출 비중이 매출액 대비 20% 이상인지 여부 이런게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최근 3년 평균 2% 이상인 기업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매출 성장률이 5년간입니다 연평균 15% 이상인 기업 이런 기업들이 월드컬스 300 프로젝트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응모할 수 있어요 공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문 육성기업 일종의 하나면 되요 최근 3년 동안 연간 직수출 다이렉트입니다 직수출 2000만불 이상 1억불 미만 한 번만 있어도 되요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직수출 증가율이 5천만불 미만일 때는 연평균 5% 이상 5천만불 이상일 때는 뭐 그 증가율 무관 이렇습니다 이런 요건들이 기본적으로 응모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은 안됩니다 체납 됐거나 뭐 뭐 기업 회생절차 뭐 개시 신청을 돼 있거나 뭐 재창업 자금 지원 기업이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또 뭐 잘 모르더라 요즘에 뭐 제가 평가 여기 r&d 지도사 평가 해보면 이 교육을 많이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또 시험도 뭐 여러 차례 보고 했을 텐데 이 부채비율 뭐 유동비율 이런 걸 모르더라고요 정부 어떤 큰 과제사업을 하면요 얘들이 이런 거 구체적인 것들을 잘 모르니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부채비율하고 유동비율이에요 부채비율하고 유동비율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이 쉬운 것들을 잘 몰라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기준에는 최근 2년 어 2년 연속입니다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500% 이상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최근 2년 연속 그 다음에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면 안 돼요 이하면 안 되고 이상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부채비율은 부채비율은 500% 미만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유동비율은 50%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업평가 기업평점이 기업신용평점이 70점 이상이거나 신용등급이 트리플 B 이상 트리플 B 이상 근데 실제 그 트리플 B 제가 평가를 해 보다 하다 보니까요 트리플 B가 아닌 기업도 왔더라고요 왔는데 의외로 좋아요 의외로 더 좋아요 의외로 좋은 내용인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기업들도 됩니다 이게 꼭 여기에 제가 지금 이제 그 아까 앞으로 쭉 얘기하고 앞으로 지금 쭉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이면 좋고 아니어도 무관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되죠 자본 잠식이 됐거나 뭐 외감 미반영되어 있다거나 뭐 부적장하다고 평가를 한 거 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기업 과거에 어떤 뭐 성공을 뭐 했다든지 뭐 해가지고 뭐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하다가 걸렸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가점이 되더라고요 이런 기업이 가점이 됩니다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요 다 이게 저 뭐 이거 유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핸드폰도 뺐고 그러거든요 안 되겠는데 제가 그 속기를 해온 거기 때문에요 어디서 유출하면 안 됩니다 유출하면 안 돼요 어 그 희망 엔지니어 적금 그 그 성과 보상기금 가입기업 또 이게 가점이 돼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 이런 것들 한번 어 뜬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점이 3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그 가점 3점 5점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굉장히 큰 기계에요 어 저희가 그 평가 분야가 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수출학대 어 어 R&D 고용 경영투자 이렇게 있는데요 어 저희가 평가하는 저는 그 경영고용투자 이게 이제 가장 가점을 주는 평가 지표 항목들이에요 책이 큰 3개 파트로 나눠서 하거든요 네 다른 거는 100점인데 100점씩인데 저희는 105점 가점 5점까지 포함해서 가점 5점 없는 기업이 이걸 만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뭐 형편없는 기업이 그 가점을 5점을 마주오니까 어 뭐 아주 좋은 기업하고 경쟁하는데 대등한 점수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온누리 상표권 백만누리 캠페인 참여기업 이걸로 해가지고 가점 받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온누리 상품권 백만누리 캠페인 이거 온누리 상품권 얼마 사면 됐던가 봐요 그 다음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그 IP 스타 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실시기업 중기청 명문 장수기업 이런 기업들이고요 제가 공통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들이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이거는 안 되어 있는 기업을 못 봤어요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술연구소까지 거의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 강소기업 트레이드 챔피언 히든 챔피언 그 다음에 뭐 KDB 글로벌 스타기업 이런 것들은 각 은행마다 좀씩 명칭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선정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뭐 IP 스타기업 세계 인류 상품 선정기업 이런 기업들 인지 여부를 체킹을 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려면 그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고 실제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보면 아 이 기업은 컨설턴트를 통해서 작성해 왔구나 안 했구나 스스로 했구나 하는 걸 다 다 보여요 그냥 흔히 보여요 허점들이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떤 평가위원들은 딱 질문을 해 보고 아 이거는 스스로 하지 않았구나 표가 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그냥 확 깎아 버리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랬고 또 너무 준비가 회사는 괜찮은데 회사는 괜찮은데 너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기업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또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또 한 기업은 질타를 받았음에도 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금년 2월에 상장을 했어요 하면서 서류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추가 자료 보완을 해주겠다 또 다시 이제 또 참 우리 평가 제도의 맹점이기도 한데요 서류 심사할 때 일단 자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PT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올해는 거의 한 기 PT 까지 가는 기업이 경쟁률이 이제 선정될 때까지 한 2대 1 정도 되더라구요 2대 1 그러니까 한 2대 1 정도 되게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또 보니까 이 아마 새순실 사건이 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공개적으로 모든 형식적으로 아마 뭐 내 실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공개적으로 어떤 거를 모집을 하고 공모를 하게 만들고 또 그 평가 시스템이 더 까다로워졌고 최소한 어 어 경쟁이 마지막에 2대 1 가게 하더라구요 이번 PT 대면 평가하는 데도 PT 까지 오는데 예 제가 그 실무책임자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과에 의하면 아마 PT 까지 2대 1 경쟁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두 개 기업 중에 하나는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음 이 진실성이 있는지 여부 또 이런 것들이 그 본의 아니게 그 인간이다 보니까 평가 요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월드퀘스 여기 평가 기준에 보면 어 미래지향적인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래가지고 과거에 그 데이터만 의존하지 않고 어 정성평가를 많이 했다 그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 그 어떤 설명이나 데이터나 어떤 그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지표들을 많이 넣었다 하는 거고 어 목표 설정 하고 전략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전 준비를 잘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음 목표 설정의 근거 그 다음에 어디에 초점을 맞아서 했는지 어떤 전략 그 전략과 세계 그 업계라든지 세계 그룹 시장에서의 그 추이 그 그 다음에 미래와의 그 세계 선진국 이런 앞선 나라에 대한 벤치마킹 여러가지 이런 점들에 대한 자료준비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어떻게 꾸렸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음 아까 매출액 요거는 좀 얘기를 했고 수출 부분도 얘기했고 버스 부분도 얘기했죠 어 제가 음 요 부분을 음 해드릴게요 월드클레스의 기술 기술 부분 그러니까 어 기술 여기 제가 R&D로 표시를 해놨는데 월드클레스 300에 크게 이제 PT 작업을 하면 그 세 분야가 있습니다 세 분야 세 분야로 나눠서 하거든요 세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에 에 한 분야에 일곱 한 분야에 일곱 명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출 분야에 일곱 명 그 다음에 기술 분야에 일곱 명 그 다음에 경영 고용 투자 부분에 일곱 명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저는 저는 경영 고용 투자 부분에 음 제가 올해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음 가장 이게 점수 비중도 좀 높고 뭐 이 내용을 볼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원화의 뭐 전략 핵심 가치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기업의 인력 관리 수준 자금 계획 투자 계획 뭐 여러 가지 그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거든요 이런 거 다 보기 때문에 서로 무슨 점이 없는지 정말 이 전략이 그 뭐 정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된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다른 거는 얘기를 다 해 줄 수가 없고 음 어차피 기술 금융이니까 기술 부문에 대한 평가 지표 내용을 좀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 평가 지표는 아니었고 제가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그 그 그대로 메모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인데 외부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두번째 내부 역량 진단 세번째 전략 목표 및 방향 설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부 전략 수립 이 기술 부분에 분야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촘촘히 보는 거예요 그니까 한 분야에 네 예 일곱 명이 질문을 합니다 30분 동안 30분 동안 질문을 고문에 대한 답변도 그 다음에 PT는 전체 PT는 또 또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각 분과에 가면 다 뭐 경영 쪽 부분에도 30분 하고 수출 부분에도 30분 하고 이게 기술 부분에도 30분 하고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지방에서 온 분들은 뭐 그 전날 와가지고 뭐 쟁이나 해가지고 주로 이제 언어가 답변을 주로 하고 PT도 하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목이 새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분들이 되고 하더라고요 기술 부분 제가 크게 네 가지라고 얘기했죠 그 외부 환경 분야에서 보면 이게 미래 확보 기술에 대한 이해와 동향 분석 충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 기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동향 분석은 잘했는지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가 뭔지도 모르고 뭐 뭐 기술력이 어쨌든 이러면 안 되죠 자기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미래의 먹거리 미래를 뭐 뭐다 미래의 먹거리가 뭐다 하는 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 확보한 기술이 뭔지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 건지 그 동향은 어떻게 갈 거고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건지 응 그런 분석을 얼마만큼 잘했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미래 확보 기술의 유용성 그 다음에 경쟁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그 기술신용평가 하고 이런 거 맥을 같이 해요 기술평가 할 때 그 체크리스트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제가 뭐 혁신성도 있고 모방 용이성도 있고 대체 기술 여부도 있고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평가 지표로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확보한 기술이 미래의 먹거리 확보한 기술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유용하냐 써먹고 있고 나중에 이게 돈벌이가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 분석에서는 이렇게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 먹거리 기술에 대해서 동향 분석이라든지 패러다임이라든지 유용성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 내부 영양 진단 내부 영양 진단요 또는 그 내부 영양 진단은 그야말로 그 기업에 얼마만큼 인프라가 구축 연구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기술금 하고 기술금 체크리스트 할 때 얘기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 하는 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시설 쪽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배활 재원인력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장비 시설 장비 보유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기술 협력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되어 있고 그냥 뭐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뭐 그런 데하고 네트워크 되어 있어 봐야 필요 없고 얼마만큼 네트워크가 잘 재해 있느냐 우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구개발 조직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비율 뭐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력 그 인력 인력 구성 도 다 보거든요 인력 구성 연구개발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영 고용 경영 고용 요 부분 쪽에서도 보는데 이쪽에서 기술 쪽에서도 기술 부분에 연구개발 인력의 우수성 들을 보는 거예요 또 기술금융 체크리스트 할 때 나왔던 거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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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 저희 그 경영 쪽에서는 뭐 지식재산권 보유 뭐 현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쭉 보고만 그냥 훑어 넘어가는데 여기 기술 쪽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이런 질문도 합니다 기술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 뭐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이걸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이걸 무용자산으로 제가 이런 거는 이제 경영 쪽이니까 재무 구조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 무용자산으로 편입된 것들이 얼마 있습니까? 하는 질문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아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그 원화가 많이 꺼냈 꺼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뭐 가치평가는 뭐 지금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를 기대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3억 양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나와봐야 하는 거고 뭐 그정 뭐 이게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무용자산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뭐 재무 구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해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략 목표 및 방향 설정 부분에서 그 다음에 얼마만큼 기술 확보를 위한 목표에 대해서 도전성이 있고 명확성이 있고 어떤 기업의 비전 이나 목표하고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여부에요 부합하느냐 여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술과 전략 방향의 적정성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지금 같이 봅니다 그 미래 확보 IP 유망성 이런 것까지 봐요 딱 세부적으로 점수가 5점씩 2점짜리도 있고요 3점짜리도 있고 뭐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 전략 수립 그 다음에 자체 기술 확보 전략 실행객 구체성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기술력을 봐줄 수도 있겠지만 자체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든지 실행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연차별로 목표가 어떻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 외부 획득 방안에 대한 구체성 핵심 기술이 없는 기업들도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핵심 기술이 없는 기업들이 많죠 그런 거는 어떻게 외부에서 가져올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그게 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만들어졌으면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타당한가 여부도 본다는 얘기에요 이 기술 부분은 이쪽 그 공대 나오신 분들 이쪽 그 부분에 또 이쪽에 전문가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물론 자기하고 전공이 좀 다르고 그러면 제대로 평가는 뭐하겠지만 전체적인 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보는 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술 확보를 하는데 이제 리스크 대응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을 확보해 리스크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법률상 정책상 뭐 기술상 또 인력 뭐 주요 기술 인력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경영 쪽에서는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중소기업이 고용 유지를 하는데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어떻게 핵심 인력들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 근데 실제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 데에도 있고 뭐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나중에 이제 그 실제 그게 돼 있는 기업은 또 실사나갑니다 제가 이제 저 어 다음 주 부터 또 실사 벌써 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는 실사 나가는 기업은 그 합격권에 거의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뽑힌 대상이 거의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뭐 몇 개는 탈락이 돼요 그중에 몇 개는 탈락이 되는데 거의 들어가요 그래서 어 PT 작업을 하면서 이런 이런 거 뭐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실제 나갑니다 실제 나가서 뭐 원화가 답변한 것들 이것이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뭐 사무실에 뭐 어디에 돼 있습니다 뭐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시사는 안 나갔더니 이게 엉터리고 뭐 이러면 이제 탈락하는 거죠 대게 이제 리스크 대응 방안을 설립했습니다 라고 이 보고서에는 돼 있어요 PT 할 때도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서류가 서류상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 것들을 실제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실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표현으로만 해 놓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컨설턴트들이 그 해주면서 이것이거 점검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냥 서류로만 만들어 온 것들이 많거든요 보면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가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자원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 미래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서 필요 역량 도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제대로 된 건지 또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뭐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이 정도를 했는데요 이 정도는 했고 월드큐에스 300의 마지막 쭉 큰 틀은 그렇습니다 이게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도 보고요 수출비중 아까 제가 읽던 부채비율 유동비율 신용등급 R&D 투자율 매출액 그 다음에 특허등록 건수 그 다음에 그게 있습니다 거래비중이라 해가지고요 그 대기업에 대기업이나 어떤 특정 기업에 과다하게 많은 거래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 거래비중이 대기업의 거래비중이 50%가 넘으면 한 기업 외에 거래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삼성전자의 거래비중이 60%다 그러면 이거는 탈락 대상입니다 탈락 대상 나중에 이제 위원장들끼리 다시 모입니다 이래서 그 장기계획 단기계획 장기계획 5년치 계획들을 다 제출하거든요 단기계획은 뭐 2,3년 장기계획 장기 2021년 까지 계획 이렇게 받아서 그때까지 50% 이내로 다운하겠다 하는 근거가 근거를 작성한 것들이 타당성 있는 여부를 또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게 제가 5일 가서 3일 동안 위원장을 했어요 작년에도 위원장을 며칠 했고 지난해에도 위원장을 이틀 했었는데요 위원장들 세 파트의 위원장들이 다 끝나고 또 모여요 다시 모여가지고 별도 총괄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요 거기 작성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호출자 제한 집단 소속인지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에 소속하고 있는지 여부 하고 월드컬 300 이 선정된 기업하고 관련 기업인지 여부 여부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하고 거래비 중 50% 이상이 넘는지 여부 이런 것도 따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해서 이 기업이 선정해서는 안 될 그런 요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거를 이제 삼자가 합의가 아니고요 삼자가 협의를 합니다 협의 협의를 해서 각자 나는 여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사람 세사람 중 두사람 이상만 문제가 없으면 통과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 기업이 있었던 어느 그 어느 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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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인가 그런데 큰 우리나라 큰 부실을 일으켜 가지고 워크아웃 된 기업을 인수한 회사가 왔어요 그거 아마 정부에서 인수하러 해서 했을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커요 리스크가 큰데 그 리스크가 큰 기업이 거의 잘못되면 이 기업은 뭐 월드크래스 300 이거 해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아니면 선정해서 탈락돼요 그리고 어 한 분과에 일곱 명이 점수를 매기는데 아 이 기업 해줍시다 이런 건 일대로 없어요 각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각자 뭐 각자 점수를 그냥 기준만 두는 거예요 기준만 60점이 60점이 합격 그냥 하한선이 60점이 합격 하한선 그리고 80점 나오면 아주 점수가 좋은 기업이에요 40점 40점 나오면 거기는 100% 되는 70점 70점 넘어도 거의 된다고 보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점수를 이기는데요 일곱 명이 하기 때문에 제일 최고점 최저점 빼고 다섯 명 평균 점수 가지고 각 국가별로 또 나온 점수가 합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하기 때문에 뭐 왜곡된 부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어 제가 막 두서없이 쭉 얘기를 했는데요 어 방향은 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에 올해 기술금융 뭐 이 이제 시작된 지 에 2014 2015 2016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정부에서 계속 이게 제대로 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거는 뭘로 하느냐 평가로 하겠다 평가로 해서 인센터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기술금융 본연의 지지에 맞게 에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해서 어 해주고 신용을 많이 해주라 그러려면은 기술력 우수 기업들한테 보다 관심을 갖고 해주라 기술력 우수 기업이란 에 에 기술 우수 기업 저신용 우수 기술 기업 기술력 기반 고성장 기업 유망 기술 업종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을 올해 좀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어 은행에서는 이렇게 따라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은 기술금융 위주로 대출을 해 줄 수 밖에 없고 어떤 대출을 처음 하려고 그러면 아 기술금융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부터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술금융을 이렇게 뭐 이 정권이 넘어가고 다음 정권에서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 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정 단계별 이런 거가 있고 뭐 성품 쪽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 3월 달에 에 아마 다른 은행들도 뭐 유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3월이잖아요 뭐 이때 맞짝 해 놓지 않으면 6월 달에는 뭐 거의 이제 뭐 그 평가 종료 시즌이 돼 가지고 안 되고 3,4 3,4 5월 때 이때가 가장 피크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때 많이 할 때 이런 특별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쫓아서 어 하시라 이런 기준 네 하시라 이런 걸로 어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얘기가 빨랐을지도 모르겠고요 어 기술금융은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 내용을 좀 알고 이걸 들으면 좋을텐데 어 올해 큰 방향하고 어 음 지금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줄 모른던데 아 아 오늘 에 가만있어라 김원위원님은 어 닉네임이 뭔가요 나갔나요 나갔나요? 저 닉네임으로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뭐에 대해서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뭐 한 9분 정도?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없으면 제가 뭘 좀 해드릴까 저것 좀 해드릴까요? 기술금융 절차 모르신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기술금융은 기존에 은행에서도 지금은 기술평가를 하는데 전에는 은행에 가시면 기술금융 지원 대상 여부인지 사전 진단 서비스를 해보고 대상이 되면 TCP 평가 의뢰를 내든지 자체 평가를 하든지 하는데 평가 의뢰를 내는 곳은 네 곳이다 기술보증기금, KD, NICE, E-Credible 이렇게 네 곳이다 내고 신고고 상담을 하고 은행에서 의뢰를 하면 자료를 뭐뭐 내쉬 라고 TCP 기관에서 가면 제출을 내주면 거기에 이제 책임자가 누구고 뭐 전화번호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면 자료 제출 뭐 필요한 자료 좀 내주세요 하면 어 기관에서 검토할 거 검토해보고 이제 현장 실사를 나가죠 현장 실사 나가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체크 사항들을 내부에서 보고 현장 나가서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등록을 하면 그거를 자료를 이제 그 기관에서 평가서를 은행에다가 이제 제공을 하죠 제공을 하면 그걸 보고 은행에서 어 TCP 평가 의뢰를 한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뭐 절차는 간단해요 이 수수료도 어 백만원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다 은행에서 다 은행에서 다 은행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예 옛날에 뭐 이 신용 등급 tcb 뭐 기술 신용 등급 이런 것들 막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그럼 이거 자꾸 자꾸 개선을 하면서 뭐 굉장히 단일화되고 보기도 좋게 돼 있고 편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이 기술 신용 평가를 다 하게 되면 어 tcb 기관에 뭐 오래 할표도 없고 은행에서 그냥 더 빨리 빨리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자 없으면 이상으로 끝내도록 어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